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극 칭찬을 해주십니다. 혼자 하는 게 맞냐? 너무 넓다, 깨끗하다, 다육이 많고 화분 많고 쑥쑥이 비법 공개해주니 더할 나위 없다. 그 쑥쑥이 구독자님께 6만원, 12만원, 24만원 이상 구매시 선물로 드리는 아이들 갑니다.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6만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2kg 하나, 깔망 하나 갑니다. 12만원 이상 구매시, 아유 세상에 쑥쑥이 2개, 깔망 2장 갑니다. 아, 이번 기회에 봄철에 분갈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면 24만원 이상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쑥쑥이 10kg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어요. 어느 분이 35만원 구매하셨는데, 아,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드렸고 택배비까지 하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이득이 어딨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 자갈이요? 아, 나는 흰색만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트 달라고 그러면 흰색 노랑 주황이 가고 하나는 4천원, 3개의 만원. 검정색 만달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 세트 달라고 그러시면 검정 빨강 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고 하나 4천원, 3개의 만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 쑥쑥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 쑥쑥이 만드는 거는 뒤에, 우리 화분 영상 뒤에 진솔하게, 그리고 와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쑥쑥이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화분 영상 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오늘은 집중 바랍니다. 예은분 신특 1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우 비싸게 파는 게 아니죠. 예은분이나 도앤도분은 어디에서 구매하셔도 똑같습니다. 선물 받는데 흙, 좋은 흙 주는 데서 사세요. 자, 10.5? 그쵸? 그 다음에 높이요? 여기서부터 짱짱짱짱짱짱. 9까지. 자, 그래서 예은분 신특 1번은 새로, 신이 붙여있는 거는 새로 나왔다. 특자 붙어있는 거는 자주 볼 수 없다. 예은분 신특 1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짱. 아, 그때 본 적 있는데, 나 산 거 있는데? 가격 오른다면서 왜 안 올랐어? 아유, 그런 말, 그런 말씀. 자, 가격, 이 아이, 이 아이. 자, 똑같이 제가 비교합니다. 어, 요렇게. 예, 사이즈 셀게요. 자, 11.5. 아유, 사이즈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10.5. 어, 맞죠? 예은분 4번. 모양은 똑같으나 크기가 다릅니다. 가격도 다릅니다. 자, 예은분 4번은 1개, 12,000원, 5개, 6만원. 자, 심겨놓은 식재되어 있는 아이, 쩐쩐쩐쩐쩐쩐. 예, 구독자님들이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 이제 뜬금없이 놀러와서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 제가, 음, 맞아요. 농사짓는, 농사짓는, 어떻게 농사짓냐, 땅을 파냐, 흙을 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막, 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은분. 아, 봤어요? 음, 제가 이거 가려고 했는데. 자, 요거, 요거. 제가 오늘 심었어요. 어, 요거 진짜 이뻐요. 작은 사이즈는 15,000원, 큰 사이즈는 18,000원인데요. 제가 피델류, 예전에 엄청 비쌀 때 13만원에 샀네. 어, 19년도 거기서 샀어요. 봐도. 자, 그러면 예은분 9번과 10번 가겠어요. 자, 9번과 10번 가겠어요. 음, 자, 여기. 이렇게. 자, 짠짠짠짠짠. 아, 거의 10태지요? 자, 그리고 여기가. 잠깐만, 비껴봐라. 자, 11태지요? 그 다음에 예은분 9번. 자, 뭐, 야, 너는 또 왜 여기 왔대야. 너는 여기가 집이 아니야. 잘못하면 사이즈가 잘못 같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하, 예은분 10.5죠? 그리고 높이. 11.5 맞죠? 오, 10이나 거의 다 되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갑니다. 예은분 9번은 10 곱하기 11. 1개 1만 5천원, 4개 6만원. 예은분 10번은 1개 1만 8천원. 2개 하면 3만 6천원. 4개 7만 2천원. 제가 식재해놓고 보니까 정말 예뻐요. 이게 약간 큰 사이즈예요. 1만 8천원, 3천원 차이 나지요? 예, 1만 8천원짜리이고, 그리고 아우, 누구들 와봐라. 나래비 서봐라. 나래비 너는 뒤로 가고. 자, 나래비 서봐라. 요런 컬러들이 있어요. 4개 하셔도 좋고, 6개 하셔도 좋고, 수량만 말씀하시면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드려요. 예은분 9번과 10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은분 특이 번이 있어요. 특이 번, 특자부터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아유, 사야 돼. 왜냐하면 귀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어쩌면 2번하고 너무 비슷한데 아니에요. 틀려요.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볼까요? 왜냐면 두 개가 겉 같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저도 이렇게 달라요. 약간 호리호리하고, 얘는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자, 일단 번호를 갈게요. 예은분 특이 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어머, 9cm. 어머, 여기가 몇 cm야? 12cm 맞죠? 12cm, 그 다음에 예은분 2번도, 이거 먼저 갈게요. 예은분 특이 번, 12 곱하기 9, 12,000원, 5개, 6만원. 요런 모양이에요. 약간. 모양이 약간 요렇게. 약간, 그죠? 그리고 얘는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예은분 2번. 그냥 예은분 특이 번 달라, 예은분 2번 달라 이렇게 하셔요. 자, 1개, 12,000원, 5개, 6만원인데,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면 틀린데, 내가 특이 번 샀던 것 같아요. 예, 약간 틀리죠? 약간 틀리죠? 예, 아유, 비슷하다고 해도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하나 보고 갈게요. 예은분 5번이요. 가장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 예은분 5번이요. 응, 예요. 8.5 곱하기 8.5. 아, 종이컵하고 똑같아요, 사이즈가. 종이컵 사이즈. 자, 하나 12,000원, 5개, 6만원. 짠짠짠짠. 아유, 보조배수 구멍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예은분 5번 갔고, 그리고 예은분 특 1번. 예은분 특 1번은 제가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구독자님들이 왜 소개 안 하냐고 찾았어요. 자, 예은분 특 1번도 특이 붙여있는 거는 자주 볼 수 없다고 말했죠. 잘 안 만들어요. 왜? 공정이 까다롭고 공임이 많이 들어가서. 자, 예은분 특 1번. 12cm 맞죠? 높이는 9.5인데 다리가 툭툭합니다. 제가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짠짠짠짠짠짠. 제가 초보 시절에 진짜 얘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때 얼마 주고 샀어요? 어머,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거의 비슷해요. 예은분 특 1번. 12 곱하기 9.5. 1만 8천원. 5개 9만원. 요렇게 항아리 스타일입니다. 항아리 스타일. 자, 이렇게 해서 예은분 특 1번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저희 이와랜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아이들이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예요. 어머, 세상에 그려. 다육이가 그렇게 큰 게, 콩불이. 자, 요 화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진짜로. 왜냐면 가성비 좋아요. 집에서 진짜 이뻐요. 11번이죠? 16.5 곱하기 10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16.5 맞죠? 그리고 높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 맞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칼라가 짠짠짠짠. 하나, 둘, 셋, 넷, 약간씩 다섯 개. 그리고 또 있어요. 짠짠. 아우, 저 뒤에 칼라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칼라 있어요. 하나, 둘, 셋. 요런 칼라. 자,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개구리다리 예운. 명가의 명품. 아우, 그때 그 시절 얼마나 내가 사고 싶었는지. 아우, 못 샀던. 예운 분 11번입니다. 16.5 곱하기 10. 24,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 원. 음, 칼라 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합니다. 요렇게 다섯 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색깔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칼라가 있어요. 음, 제가 루비턴턴 심었는데 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예운 분 11번. 여기 입구가 커서 좋아요. 16.5인데 24,000원이면 아주 가성비 좋아요. 음, 11번이고 16.5 곱하기 10. 맞죠? 하나, 24,000원. 음, 그 다음에 다섯 개, 12,000원. 그 다음에 예운 분 12번. 어머, 얘 진짜 좋아요. 자, 사이즈요. 이렇게 갑니다. 어머, 16. 맞죠? 개구리 다가가리. 음, 12. 12, 12에요? 12, 12.5나 되네. 칼라 이렇게 있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완전히 우리 그 뚝배기? 칼국수집에서 나오는 김치 뚝배기? 아니에요? 아우, 미안합니다. 자,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색깔이요? 더 있어요, 이 칼라도. 아우, 예뻐요. 짠짠짠짠짠짠. 아우, 그래도 한 번 보고. 어머, 참. 그죠? 자, 예운 분 12번. 그리고 예운 분 13번. 지난번에 이거 많이 받으셨죠? 자, 예운 분 13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운 분 썼다, 락분 썼다, 도연도 거 썼다. 분위기는 다 생뚱 맞지 않아요. 자, 예운 분 13번인데 키가 조금 차이가 있네. 그리고, 자, 여기요. 17? 어머, 얘는 16.5. 16.5? 그리고, 봐요. 아, 얘는 17. 크기가 약간. 그리고 높이도 얘는 14? 16? 아, 얘는 14. 아유, 세상에. 날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나. 자, 하나는 36,000원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72,000원, 다섯 개 18만 원인데 내가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얘는 깊이가 약간 있고 예운 분 12번은 약간 낮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만약에 세 개 세 개 하셔도 좋을 듯 싶어요. 이렇게 앞에다 세 개 놓고 뒤에다 세 개 놓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을, 선반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세 개 세 개 하셔요.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제가 요 화분, 예운 분 신 3번.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가 제가 그 4년 전에 샀던 샘플이로 주고 만들었더니 똑같지 않아요. 어쩌면 다 틀려요. 자, 예운 분 신 3번입니다. 가격은 36,000원이 같습니다. 자, 여기가 12, 여기도 12, 다 같아요. 높이는 제가 20cm 작거든요. 자, 이렇게. 색가면, 저 노랑만 이뻐요. 아유, 높기라뇨. 자,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리고 요기. 어휴, 이 색상. 그리고 요 색상. 요 색상. 아유, 다 이뻐요. 자, 예운 분 천천히요. 예운 분 신 3번. 12 곱하기 20이고, 하나는 36,000원. 두 개, 72,000원. 네 개 하면 144,000원.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리면 신 3번 두 개 하시고, 예운 분 13번 두 개 하시고, 12번 두 개 하시고, 11번 두 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레미파솔까지는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지 없이, 그 베란다에서 쓰시면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키픽장을 한 8개월 차 정도 갔는데, 키픽장에 가니까 모두 언니들이 이 컬러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갖고 싶어가지고. 자, 예운 분이었습니다. 네, 휴식분 1번 가겠어요. 어휴, 선물 다 봤어요. 6만원 이상, 12만원 이상. 자, 오늘은 휴식분입니다. 휴식분은 도연도 분에서 가장 윗어른이신 어머님이 직접 손수 빚어서, 색칠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비즈를 붙여서 나온 화분입니다. 그분이 매니아셨는데, 매니아 생활을 하면 늘 고달프다. 조금 힐링하려고, 부축노동이잖아요, 농사 짓는 게. 그래서 휴식이라고 이름을 왜 붙였어요?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가져라. 다육이 심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휴식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휴식분 1번 갑니다. 제가 사이즈는, 구독자님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자, 8.5, 그리고 바닥에 7, 8.5, 7.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그림은, 그림은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색감도 제가 5가지 색깔을 맞추려 하나, 오늘 보니까 오, 하늘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가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쩐쩐쩐쩐쩐 이렇게 5개, 10개 간다고요? 그러면 12만원. 아, 그러면 쑥쑥이 충분히 심고도 남습니다. 자, 쑥쑥이. 그림은 여러,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요런 그림이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요런 그림이 있고, 색상이요? 또 컨디션에 따라서 요런 그림이 있고, 그림, 색상 다 다르지만, 어쩌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하니, 어휴, 다르지도 않네 그려. 이런 느낌입니다. 자, 휴식분 1번이고, 가격은 휴식분 1번이고, 8.5 곱하기 7, 가격은 12,000원, 5개 6만원. 자, 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이 1번과 2번을 세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독자님, 저희 그 베라, 하우스에, 하우스에, 그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공간이 나왔어요. 땅 모양이, 그래서 제가, 화분 영상만 찍기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구경 오세요. 네,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자, 맞아요. 구독자님들이 짱 좋아. 자, 휴식분 2번이고, 자, 12cm, 맞지요? 그리고, 높이 높이 9cm, 안 맞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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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9cm, 9.5cm, 9cm, 9.5cm, 자, 어머, 세상에, 이런 그림 아까 봤지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아, 그림을 선택해서 요거만 달라고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왜? 제가 한 박스를 온천지 다 꺼냈으나, 색깔이나, 어, 색깔이나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휴식분 2번입니다. 12 곱하기 9, 하나 2만원이요, 5개 하면 10만원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세트로 달라. 그러면, 맞아요. 5개, 5개 해서 16만원이면, 쑥쑥이가, 쑥쑥이가, 충분히 심을 만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표현해요? 모자라면, 아유, 그럼 모자라게 안 주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휴식분 1번이 모양이 두 가지예요. 이번에 들어온 게, 아, 이 모양도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3번, 어머, 휴식분 3번, 아까 쓰다 갔는데, 자, 10 곱하기 8, 제가 한 번만 재겠어요? 오늘은, 휴식분 3번은, 자, 이렇게, 어디 갔어? 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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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해요? 아, 10, 10.5? 10, 10, 그리고, 자, 높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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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맞지요? 자, 깔라갑니다, 깔라갑니다, 자, 요렇게 깔라갑니다. 아유, 얘는 또 칼라를 다 맞춰주셨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그 도엔도의 가장 큰 어른, 가장 윗, 큰이 뭐야, 윗 어른이신 분이, 직접 만들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직접, 비즈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자, 휴식분, 아, 다섯 개, 9만 원이요? 아, 그러면 아까 2번, 한 세트 후, 휴식분 3번 한 세트, 그러면 10? 9만 원, 맞습니다. 이렇게, 아,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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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휴식을 영어로 다 딱 써놨어요, 영어로 맞대요? 아, 그래요? 모를 수도 있지, 어느 분이 나한테 영어를 모른다고 막, 저기, 댓글에다 써놨더만, 참나, 아유, 내가 한글, 모를 수도 있지, 그죠? 그래, 나 한글도 몰라, 아유, 구독자님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3번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휴식분 4번, 이, 완전히 새로 나왔어요, 아, 어느 분이 이렇게 그림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자, 휴식분 4번도, 아유, 진짜 새로 나왔어요,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자, 10, 1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요? 아, 9cm 됩니다, 아유, 야는 또 그림을 이렇게, 잔잔잔잔잔잔잔, 아니, 것도 있습니다, 그림을 맞춰가는 게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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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식분 4번, 10.5 곱하기 9, 1개 만 8천원, 9개, 9만원, 그림, 그 다, 아까 조금 전에 휴식분 4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번과 4번은 세트로, 그러면 10개지만, 가격은, 이거 10, 18만원, 18만원 맞죠? 그런데, 크게 비교 갑니다, 어우, 그럼 크게 비교해 줘야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 위에 10이고, 10.5니까, 살짝 넓어 보이지만, 빗가이 빗가이, 아, 9하고 8하고, 약간 높고, 저는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왜? 똑같이 놔도, 얘가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잖아요, 그래서 휴식분 3번과 4번, 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지없이, 도연도의, 윗어른이신 어머님이, 자, 우리 사랑하는, 다용맘님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십시오라는 뜻의, 휴식분을 만들어주셨고, 그 소문난, 흙을 주는데,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아유, 아무거나 안 줍니다, 쑥쑥이 만들어지는 거, 잠시 구경갑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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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셌서, 일곱, 여섯,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미니루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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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 그,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왜,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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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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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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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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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